김광수 교육감 김광수 교육감 김광수 교육감 김광수 교육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교육감이 어느새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김광수 교육감을 모시고 지난 2년 간의 소외와 그리고 후반기의 역점추진과제 그리고 교육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년이 됐습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신 데가 엊그제 같은데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입니다. 2년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긴 것 같으면서도 깜짝지나 그런 소외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 소통 교육감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192개 학교를 다 돌아보면서 교장선생님들과 교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수교육을 좀 눈높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어떤 눈높이를 맞춰보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다문화 교육 역시 또 소외된 구석구석 찾으려고 애 낼 수 없고 그런가 하면 가칭 아라월평 초중학교 정말 중투 통과시켜서 지금 설계해서 진행 중이고 서부중학교 땅 사는 노력에서 문화재 발굴까지 지금 역시 또 고생하셨어요. 예 진행 중이고 토지주를 가서 직접 만나시기도 하고 예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27년 목표로 개교 목표로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치네요. 그렇죠. 가장 인연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내가 이 분야에 상당히 중점을 좀 뒀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소통과 함께 어떤 거에 가장 역점을 둬서 인연을 지내오신 것 같습니까? 소통의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일단 권위를 좀 빼고 싶었습니다. 탈권이 예. 이게 이제 저는 아무리 봐도 장막을 좀 걷어내자 예. 교육감과 뭐 이제 금방 신규 공무원 예. 또 신규 선생님 네. 아니면 뭐 국장과 예. 아니면 과장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어떻게 교육에 관해서 소외계층을 좀 없애볼까 소외계층. 예. 그런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 그리고 학교 또는 교육청 등등에 끔 많은 이 공무직 공무원들 예. 포함해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어떻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역시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과 기초학력 신장에 관심을 가졌죠.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물론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이게 참 말같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를 위해서 아이들의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좀 강화한다든지 아무 것 같지도 않지만 교육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육활동의 어떤 달라지는 방향의 접근 방법이 과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직접 현상에 뛰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역시 소통은 두 발로 가까이에서 악수하고 얼굴을 마셔보면서 예외하는 것 이상 좋은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생각들이 지금 스쳐 지나갑니다. 어쨌든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권위를 없애고 또 소외계층이 없게 교육에도 소외계층이 없게 노력하셨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신장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김광수 교육감께서 각종 직무 수행이라든지 다른 여러 평가들을 보면 항상 최상위세요. 한두 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는 비결이 뭡니까. 솔직히 저도 그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만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저도 신기하고 저도 놀랍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시민들하고 도민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니까 전부 웃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 교육감 왔다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과분한 사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네.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외에 비결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소통이 이유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안 해본 구석 없이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학부모들과 함께 걱정을 한 게 좀 맞아떨어진 게 아닐까. 그런 몇 가지. 그리고 뭐 기초학력이라든지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이런 게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에 제가 보인 관심이 도민들에게 조금 다가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변에서 그런 평가도 하십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신다고. 노력을 하죠. 들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감을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는 보통 민원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의사실 말씀을 건의하거나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게 찾아주려 하고 그런 것이 최대 강점이시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노라고 대답을 안 하고. 그러게요. 긍정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머리를 맞아서 생각을 해보자. 만에 하나 만약 안 되더라도 그런 민원인들이 이해하게끔 하자.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알아서.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건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분이 생각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함께 노력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고요. 결과가 비록 안 나오더라도 그 과정만큼은 함께 대화하고 숨 쉬고 눈을 마주치고 피부로 느끼는 그게 좀 저는 저 나름의 어떤 비법이라면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의 평가가 이렇게 좋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육감께서도 나름 기분은 좀 좋지 않았습니까? 좋을 뿐입니까 그냥 거의 꿈꾸는 것 같죠.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17명 교육감들이 모이면 다 부러워해요. 그렇죠. 비결이 뭐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다 선출직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출직들의 핵심이 아니 도민이 좋아한다는 비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장애인 오케스트라 핫디만 하더라도 맞아요. 전북 같은 데서는 9월 내로 오픈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빨리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참 급했으면 그럴까 해서 내가 농담사만 한 석 달만 더 여유를 가지고 이러이러 이렇게 과정을 좀 밟아야 될 거에요. 내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타시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주도에 많은 것들을 좀 봄받아 보려고 많이 왔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평가를 갖고 2년을 지내오셨다는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현안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게 정무직 부교육감을 뭐 신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이게 핵심이 돼버렸는데 조직 개편을 이제 교육감께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배경은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됐는지 예 정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2년 전 취임할 때 우리 스스로 내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 대해 통과도 시켰고 그래서 한 2년을 진행을 해보니까 업무가 이제 중복된 데도 있고 또 일부러 억지로 나누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번에는 내부가 아니라 용역에 의한 조직 개편입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광수 생각들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릴봄 학교도 있고 디지털 관련 문제도 있고 제주 이제 교육 중점 우리 그 역점 어떤 이런 교육 역점 활동들이 중점 도시로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추진 과정도 있고 해서 특히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내에 있는 404개의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로 들어왔을 때 학교가 404개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등 수학 교사거든요. 예. 출신이. 그런 어떤 그 유아 교육에 좀 공부를 하신 분. 좀 하시는 분을. 그런 분들을 제외부감으로 모시면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이 절로의 기회다. 특별법에 보장된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법을 활용을 안 했기에 자꾸 교육행정 질의 때마다 도민들이 왜 안 했느냐고 질문을 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할 겸 기회다. 지금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정말 저로서는 없는 용기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반대를 하셔도 좋은데 그냥 맹목적인 반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누구를 데려오려고 한다. 저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냥 저 김광수는 그냥 제대로 좀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의 진영 논리로 이걸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환경들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것이지 결코 이걸 진영 논리라든지 어떤 개인의 욕심으로 이걸 만드는 건 아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특별법에 이게 왜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주도가 규모가 작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규모가 작아서 이거 안 된다 하는 논리는 아니다는 거죠. 규모가 작지만 한번 이렇게 해 봐라.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있을 것이다를 공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걸 특별법에 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요. 예술고등학교 또 체육중고등학교 이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예술과 체육중고등학교는 이미 영역과 어떤 선진지 사실 TF팀들이 가서 보고 공부도 하고 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예. 학교를 신설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왜. 있는 기준의 예술고나 체육고도 전환되고 있답니다. 아마 이유는 저출산 등등 이런 데서 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마당에 제가 학교를 처음부터 사실은 신설을 주고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예. 전환이나 저희도 이제 기존 학교를 활용해서 지금 양쪽으로 있는 음악과 미술을 학문제로 모아가지고 예. 제3의 어떤 학과를 해서 예술고로 한 학교를 전환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저희 생각과 그 양쪽 학교의 어떤 손익관계가 맞지 않아서 예 그 학교에서 이제 음악이나 미술과를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게 차라리 지금 있는 그대로 오히려 더 지원하고 좀 강화할까 강화를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아 그 학교에 있는 이 보통과 네 반 일반학과 네 반 4개 반 3학년까지 12개 반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확실히 같이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음악이나 미술과만 더 지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은 약간 다릅니다. 체육은 약간 다른 이유가 지금 남념고등학교 체육과에 가 이제 한 40명 회사에서 가고 있는데 학교 회사가 당신이 일부리 일반계 고등학교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이거를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학교로 좀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국립학교로 전환을 해서 좀 체육학교를 역시 체육고등학교 신설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체육 예술고등학교를 합쳐 보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거 역시 쉽지 않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결국 학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직은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저는 아직도 미래를 못 버리고 지금 제가 포기한 건 아니지만 점점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술고 문제. 그러면 체육계 중고등학교 문제는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은 불가피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남융구에 있는 거를 꺼내서 다른 학교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또는 체육관을 짓거나 해서 함께 가는 거죠. 지금처럼 함께 가는 거죠. 해서 독립된 학교로 만들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이제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계 전환 육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이건 공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약이 녹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재주권의 여학교. 여학교 신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같이 맞물려. 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학교로 신설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맞죠. 제 전임자도 한 번 발표했다가 이제 거센 반발에 이제 부딪혔고 해서 제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여중은 신재주권 여중은 단성중학교를 한 학교 정도 두 학교 정도 혼성으로 전환하고. 남여고. 여권 여고인 경우는 기존에 있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를 전부든 또는 일부든 간에 일반 학교로 전환해서 이걸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역시 피로를 수요를 해소시킬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인 토론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어느 학교 학부모도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참 고민하는 게 마지막으로 한 번 공론화위원회. 예. 수기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인 기본인 공론화위원회 이거를 공론화 과제로 한 번 제공을 하면 어떨까 생각도 지금 만삭만삭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주제가 될까. 단성중학교를 혼성중학교로 전환하는 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것도 결론을 내줬죠. 한 70%대 가까운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해서 좀 마지막 카드로 한 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웹몇 위원들이 내부에서 진행되는 토론이 상당히 건설적이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의 자료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결정 과정에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없이. 개입하지 못하겠죠 제가. 개입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개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로 제공하고 같이 우리 교육청이 또 제가 만든 소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하고 같이 한 번 해볼까 따로 이렇게 소통.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소통위원회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게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하여튼. 지금 결정될 만 없습니다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은 9월달 정도면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의사를 물어본다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은? 네. 정확한 정책 결정하는 데서 필요하죠. 네. 그 한림공고지 않습니까.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이게 지금 도가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교육발전특구의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참 더 교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한림공고하고 성산고등학교를 한림공고는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성산고등학교를 어떻게 다시 또 성산포 주민들이 특성화고로 전환을 다시 요구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전 교육행정과 약간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고민하던 차에 한림공고부터 개방형 그러니까 개방형 교장공모. 이런 번에 교육감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교장선생님만큼은 학교가 이렇게 변화되는 만큼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다. 그게 제 철학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특히 공업 쪽은 우리 일반 선생님이 가서 지금까지 교장을 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과감하게. 네. 성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이 되면. 하지만 한꺼번에 그러면 좀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림공부터 먼저 해보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도에서 우리 오영훈 지사님이 우주항공 분야 하나와 이제 어떤 콘서션 같은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한림공고를 협약형 특성화고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커튼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 교육청과 제주대학 뭐 의회 해가지고 한화까지 해가지고 한림공고까지 들어져서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협약을 맺은 후에 이제 드디어 그 협약 내용을 포함한 교육발전 특구가 된 거예요. 제주가. 전국에서 광역 도중에선 유일하게. 그것도 한 3년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66억이나 배정해 줬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아무튼 저는 그렇다면 개방형 교장을 모시는 건 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와 맺었기 때문에 한화에서 어떤 CEO가 와서 교장을 하면서. 필요한 선생님을 산학 경영 교사로 뽑고 아이들의 기술을 가르쳐서 취직을 시키든. 당신 내가 데려다가 쓰든. 저는 이제 아이들의 기능을 상상시키고 취직을 시키든. 고정이 되는 거네요. 저는 뭐 욕심이 그거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 교장이나 거기 어떤 산학 경영 교사는 그 경영권 자격해. 한림공고를 경영하는 사람한테 일임하고. 재정 지원은 저가 물론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도 좋고 뭐 전기 기술 토목도 좋고 건축도 좋고. 저는 뭐 그건 가리지 않겠습니다. 학과 전환도 이제 뭐 필요할 대로 해서. 그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림공고는 그렇게 가고요. 아까 말씀하셨다면 성산고는. 성산고는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제 내년부터 우선 과학해 가지고 특성학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전환해서 1년 늦게. 역시 개방형 교장으로 여기도 한번 도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얘기도. 최근에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그 해기 산업 쪽에 있는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답니다. 수양 쪽에. 그 산업을 수입해야 될 판이래요. 아. 해기사라든지. 예예예.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면. 중학생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아니면 전국에다가 홍보를 제대로 하면.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서. 경쟁력이 있겠네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제2공하고 이제 맞물려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또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가면서 제가 살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성산고가 일반고로 가는 건 아니다. 예.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내 특성화구가 하나 더 생긴다. 예.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제주의 특성화구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하나, 하나 두 개쯤은 기준의 특성화구를 일반고로 전환해도 큰 부담이 없겠다. 한 결론이 이제 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제주의어상. 바로 지금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상업 쪽의 특성화구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시대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진학이 많아요. 제주의어상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일단 운영위원회에다가 일륨을 해뒀습니다. 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인원을 해보겠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내에서 일단 이런 거. 예. 원래 이게 이제 가장 그 쉬운 절차입니다. 예. 이게. 저는 뭘 하더라도 권고밖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해 온 건 과거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낫겠습니다 하고 학교에다 권고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서 함께 인원을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신청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맞다 그게 해가지고 이제 인가를 하는. 이게 그 과정이죠. 그래서 여상은 지금 그런 과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교육감님께서 쭉 언급하신 이 내용들이 이 고객체제 개편안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거죠. 알겠습니다. 9월에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고객체제 개편안을 잘 기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건지.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취약 아동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력 인구의 감소. 이게 제주도 예외는 아닌데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뭐 인구 감소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은 말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야기는 드릴 수 있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가 하는 게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저는 그 부분하고 연관된 게 읍면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죠. 우리 제주도에서는 읍면적 학교. 읍면적 학교가 지금 가만 그냥 놔두면 저절로 소멸되어 버리는 마을의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정말 존폐 위기가 옵니다. 그런 예가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최후에는 최후에는 정말 학교를 통합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제가 폐교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를 합치는 거예요. 두 학교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이쪽 학교는 1, 2, 3학년 이쪽 학교는 4, 5, 6학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학교지만 인력은 반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반이면 되고요. 합쳤기 때문에. 급식도 반이면 되고. 교장 교감도 한 명씩 줄고. 통합의 효과를 노리면서 학교는 안 사라지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효선중학교하고 성산중학교가 지금 IB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인데. 네. 투자 재정 차이가 너무 납니다. 제정 차이. 성산중학교에는 투자한 게 없습니다. 네. 하고 싶었는데 재정이 뚝 바닥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걸 못 했던 거죠. 표선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돼서 표선중학교는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돼 버렸습니다. 이미. 거기다가 이제 IB 프로그램이 있어서. 성산은 IB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옛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합니다. 지금 이게. 빨리 성산중학교를 표선중학교처럼 좀 새롭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을 해도 여건이 다르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죠. 최소한도 500억 이상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투자가 병행되면 틀림없이 괜찮아지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성학교. 그러니까 여자. 여학생만 다니거나 남학생만 다니는데. 그것을 이제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전환의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할 계획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신입생 감수에 따른 대책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좀. 아주 단순하게 단순한 점 한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앙중학교 인근에 있는 여학생들은 멀리 구제주로 갑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요. 저 서사라에 있는 중학묘 중 근방에 있는 남학생들은 신제주로 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죠. 이게 혼성이면 5분도 안 걸릴 통화 끓여야 돼. 근데 왜 이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과거처럼 어떤 전통의 응매이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여중 또는 남중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보다. 혼성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어떤 이성문제라든지 등등. 유익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탓이 돼도 이런 단성을 혼성으로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거기다가 신제주권 여중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기회다. 접근을 학교 짓지 말고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자 해서 제가 공론화위원회에 이거를 주제로 제공도 했고 결과를 얻어냈고 요거 내일 모레 이제 부월쯤 되면 제가 학교에다가 이걸 권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운영위원을 열어서 이런 권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스하면 저는 한 2년에 걸쳐서 화장실을 고쳐야 돼요. 시설을 좀 고쳐야 됩니다. 시설계산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한 2, 3년 후에는 이제 혼성으로 가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육계의 현안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요거 그 학교 체육관 이용료를 교육관계에서 좀 깎아주고 요번에는 그 다음 수영장. 예예. 근데 이게 이용료를 줄여주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는 아주 반응이 좋고 또 그것이 좋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영장 개방은 어떻게. 수영장 개방 5시 이후부터 좀 어떤 뭐 다른 행정기반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높던데요. 예. 제가 교육청 예산으로 5시 이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투입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건 교육하고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은 개방만 하면 되지만 수영장은 안전요원 관리요원 수영강사 그러니까 최소한도 인력 3명이 필요합니다. 시설은 저는 개방하겠다는 거죠. 누가 관리할 거며 누가 안전을 책임질 거며 누가 코치를 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을 다른 기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뭐 마을의 어떤 청년회. 마을의 부녀회. 또는 마을의 노인회. 저녁에 5시부터 한 8시까지 3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물은 안 갈아도 됩니다. 자연 자동적으로 정수가 되거든요. 시설이 과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이 있는데. 이게 레인이 50m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정중학교는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50m이기 때문에. 그런데 25m거든요. 25m를 돈 내고 들어온다. 민간인들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생각이 달라서. 민간위탁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가 공공에서 이걸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말 재정 타격 때문에 쉽지 않다. 이게 해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관리이래 등등 해서 오픈을 못하지만 시설은 제공하겠다. 누구든 좀 관리해서 주민들 위해서 관리해 달라. 그런 것을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조금 더 협의를 더 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결혼율이라고 그러죠. 전체 정원보다 부족한 게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결혼율이. 처우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요? 저도 물론 급식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에 제주도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급식의 질도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 질도 괜찮고. 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울, 경기, 제주만 모자라는데 전북만 하더라도 2대 1이 돼요.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어떤 정서 문제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다가 그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 이건 내가 이제 모든 공무직들 처우 개선 내가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년 25년이고 26년부터 상시 근무자로 그러니까 12달 급여 체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섭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어나고 있고. 급여 체계를 바꾸죠. 예예예.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방학 때 이제 노 웍 노 페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안 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예.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알바를 하는데 누가 방학 때만 알바를 시켜주겠습니까. 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어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들하고 얘기도 됐고. 그래서 25년에는 조금 하고 26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임금 체계를 12달 상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종종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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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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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고 해서인지 이번에는 추가 모집까지 해서 그래도 한 5명 정도 모자란 것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35명 모자랐거든요. 122명 모집에. 2차 모집을 하니까 5명 모자랄 정도로 가까이 와서 아주 모자란 거여서. 그래서 아직 홍보가 덜 되거나 이랬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처우 개선이 되고 근무 환경이 나아지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학교에서 불법 촬영이 아주 조금 무리를 빚었습니다. 물론 조치 과정이나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비판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이건 정말 범죄 중에서도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정말 한동안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다 다른 분으로 바꾸고 뭐니뭐니 해도 지사, 도지사가 도와줘서 자치경찰단을 한 명 학교에 보내가지고 상시. 상주를 얻어요. 네, 상주를 해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효과 덕분에 내년에부터는 두 학교 더. 그래서 이 3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회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그 사고가 있었을 때 교육청이 대응했었던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지금 조직 개편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사, 대처, 치료, 치유 이게 각각 달라서 이게 꽤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감사까지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거를 하나로 뭉쳐놨거든요. 이제 어떤 타워를 하나로 해서 이런 만약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우리 대처 방법을 좀 신속하고 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꿔놨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조직 개편에서. 그리고 그 학교 또는 다른 학교도 필요하면 안전벨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에 의한 처치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거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특정한 축구대회를 예로 들어서 뭐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응원 문화를 놓고 찬반이 상존하고 있고 또 긍정의 시각과 부정의 시각이 지금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런 학교들에서 오래 근무를 해봐서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부터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장치를 여러 차례 넣었죠. 우선 학부모 동의서도 받고요. 학생 동의도 받습니다. 실험은 안 해도 됩니다. 거기다가 연습이 필요하면 그때 선생님들을 임장시킵니다. 뭐 등등 해서 우리 교육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이 이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인권위에 재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내용들을 소명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이건 교육활동으로 적합지 않다. 적합하다. 이렇게 뭔가 결론이 날 겁니다. 그때 결론이 나는 대로 저는 다시 또 도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제가 인권위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저는 안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인권위에 지금 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시겠다? 네, 따르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은 사실 세부적으로 가서 보면 학교장 번화 사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교육감 공부사항은 그거지만 저희 학교는 전통도 있고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그러면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교장이 하겠다는데 그래도 안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제가 갑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학교의 고유의 교육활동이 어느 부분 인정이 돼야 된다. 존중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권 중요하죠. 그래서 인권의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6가지가 넘는 질문을 쭉 드렸는데요. 교육감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대화를 시작을 할 때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설명을 참 잘하시고 얘기를 잘 들어주신다. 아이고 예.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응원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이 비등한 상태가 있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추억거리로 생각하는 동문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교육감께서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학교장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어떤 혼자의 생각으로 해결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아까 고교체제 개편안도 보니까 교육감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특히 이제 특성화고의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서 결정하겠다라는 거는 공감이 갑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열정과 시간의 낭비 이걸 없애고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게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모적 논쟁이. 네.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2년 반환점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2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부분들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펼치지 못한 몇 가지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하기도 2년이 짧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게 일단 늘봄 학교 정리가 돼야 되고요. 유보. 유보 통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디지털 AI 기반으로 한 학습 조성. 맞아요.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130개 학교 이상이 지금 pp선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망이. 수업 못해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고도화 작업을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학교 하는데 시간 걸리는데 130개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 대상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거림 발전 특구에 관한 많은 사업들. 이게 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나머지 2년은 지난 2년보다 더 바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싶은데. 나머지 2년 동안은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190개죠. 190개. 다 방문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한 번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가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또 시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교체제 개편을 비롯해서 지금 당장 닥쳐있는 유보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슬기롭게 어쨌든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는데 유보통합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 압박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도 도와주고 물론 이럴 겁니다마는. 앞으로 좀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되고.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다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업들보다 가장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현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고. 좀 당부의 말씀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2년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새로운 2년을 시작해서 한 보름쯤 왔습니다. 나머지 2년 동안에 지금까지 못다한 일들을 새롭게 다시 추진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소위 말해서 버려놓은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저의 어떤 열정을 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렇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저의 생각의 베이스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데리고 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역시 배경에는 인성교육과 기초학력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교육 현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모든 게 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본방송 외에도 홈페이지 그리고 VO위를 비롯한 각종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